국회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문제, 자녀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재산 누락 문제입니다. 이 후보자는 10억 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지명 직전까지 재산 등록에서 누락해온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습니다. 가족들은 5년 동안 배당금만 2억 원을 넘게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후보자는 세세히 못 챙긴 불찰이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해외 거주 중인 자녀들의 재산이 전혀 신고되지 않은 점이나 아들의 김현장 인턴 특혜 의혹도 검증 대상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농지법 위반 의혹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인데 이에 대해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법관의 부동산 주식 투자가 청렴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투자한다고 비난받는 건 온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